사장님 반동 맡으세요 전하라님도 반동 맡으세요 앞에는 잘하는 사람 해야죠 네 맞아요 자석부로 타야 돼요 자석부로 엉덩 붙이고 타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전하라님도 가운데 서서 네 가운데 들어가시고 맨 뒤에나 해보시고 다른 분들은 안에 들어와서 초보자는 빠져야 돼요 네 아직 구부 아직 안 되실 것 같고요 좀 들어왔다가 조금 더 한번 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셔야 되고요 여기도 타고나면 영원도 일단 한번 들어왔다가 나중에 구부 구부 페라가 한번 해보시면 맨 뒤에서도 네 네 굿 감사합니다.